시작합니까 타고 칠까 요마루가 좋아 좋아 이제 풍만 답답해서 만국빵라면을 맞아서 아주 그런 걸 보여줘야 합니다 이 파리의 위상을 제대로 과시할 대박 아이템이 필요해요 위상이고 나발이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또 진작에 당선되는 거야 그런 이유 있어 기억합니까 그래서 말인데 세르강이 세우나를 건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지만 시장님 하지만 시장님 물론 훌륭한 생각 있지만 수비성이 떨어지고 세르강을 고용시켜 신의에서 한참 동안에 달라며 세원시장 육방알룸의 시민단체 하지만 괜찮아요 나에게 두 번째 계획이십니다 우리 신청을 새로 듣는 겁니다 빛빛콘에 계신 베르사윤 달러 예 하지만 시장님 하지만 시장님 물론 훌륭하신 생각 이시지만 재정단이 심각하고 세금을 꼭 헛는 당 사남용 시장단이 심각하고 예 해 으으 큰놈의 태극 큰놈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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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얼마 전에 우리가 기억할 때 자비인 여신상 그런 거 선물하지 않았네?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만져보신다. 여인의 형탈을 나의 형탈요. 없었네. 이것도 안 된다. 저것도 안 된다. 아휴 정말 너는 진짜 안 되겠다. 그러지 말고 밥을 좀 후에 와요. 밥을 해. 탑탑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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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탑 시작 우리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. 탑을 찍는 겁니다. 뭔 탑 같은 소리에. 얼마전에 런던이 수정부분을 치지 않았습니까? 가로로 길게요? 네 저희는 파낭의 위상을 상징할 수 있게 높이 짓는겁니다. 대대로 길게요. 그럼 이제 식당비묘이 있기로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? 차! 차! 차 좋았어. 타러 갑시다. 예예! 한 번 평범한 차원 타자 세계가 가장 높아야 합니다 하늘 미터! 하늘 미터! 하늘 미터! 하지만 시작일! 하지만 시작일! 저 그렇게 높게 지으려면 철탑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데요 예 철탑은 편히 이미지가 남았고 시민들이 싫어할 텐데요 시민들 눈치를 보다가 어떻게 청취를 합니까? 큰일을 할 때는 일단 밀어 붙이고 그 다음에 설득을 타는 것보다 정치를 하려면 때론 쇼가 필요해 보여주는 쇼가 필요하지 사로를 치고 길걸리고 져도 안다든 일단 저절로 반대하고 넘어서도 필요도 참 세금조치면 어때? 다 고민될던데 왠지 오지 말고 일단 질러 욕을 먹던 나의 녀석을 위해서라면 우린 할 수 있어 탑을 세우는 거야 탑을 세우는 거야 마음 먹었으면 밀어붙여 또다시 시작이 태풍일다면 영원도 갈겠어 나 같을 시장이되는 거야 타지간 상장생을 타지간 상장생을 타지간 상장생을 타지간 상장생을 타지간 시장식 타지간 상장생을 공모하세요 당장 아멘